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일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위기라는 현 상황을 부정한 채 내놓은 부적절하고 눈가리기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억지로 응급실 문을 열어둔다고 현 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며 119 강제수용을 실시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으면 뺑뺑이는 없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이어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더 악화하게 자명하다며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 남발로 국민과 의료진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